왜 뼈가 안 입었지? 네, 이게 다 생산이야기죠 생산이야 너무 먹었냐 타나줄 것 같다 아, 운수나 장미 정말 행복해요 당신에게서 곧나오는 아래요 잠깐 나를 깨우고 가래요 신의 날이 사랑이 너무너무 가신다 어쩌나 당신 장미 너무너무 장미 장미 모습이 장미 꽃 같아 당신을 부를때 당신을 부를때 장미 나로 할래요 아, 운수나 정렬 당신의 신의 생 너는 서로 정렬 나를 낭 어이없고서 하니 가슴에 흐르나 도와서 하니가 부럽지 않아요 예! 도와서 하니가 부럽지 않아요 어쩜 당신을 사랑해요 대푸지! 당신의 모습이 정말 꿀 같다 당신의 모습이 정말 꿀 같다 장비라고 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정말 꿀 같다 장비라고 하네요 싱그런 이 땅이 돌아간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이 장비라고 하네요 어쩌면 당신이 장비라고 하네요 예! 브라보! 하니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니가 부럽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강한 아래?